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vvip 빅구디오복순장입니다 오늘 집어등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어등 안좋은거 좀 갈고 배치좀 하고 이라고 있습니다 집어등 보이시죠 새집어등 사오지고 좀 갈고 있습니다 오늘 새거 싹 사오지 보이시죠 완전 깨끗한 놈 군대 군대 좀 좋은 놈은 그대로 쓰고 새집어등 사가지고 뒤는 금방 아침에 싹 교환하고 배후도 좀 열어 놓고 싹 개인정비하고 있습니다 한칠들 가르칠 때 집어 잘되라고 집어등 싹 교환하고 이렇게 습도 넣고 이런데는 열고 배도 좀 말렸고 샤아 새걸 싹 바꿔보았습니다 싹 사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정말 깨끗하죠 아 새거 새거 교환 싹 아주 불빛 액수로 말깝니다 막 깔찌를 큰 집어 역할은 크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싹 바꾸고 있습니다 정지정돈 항상 시더라도 정지정돈하고 안전을 위해서 습도 녹슬고 이런데 관리간도 하고 있습니다 집어등 관객이 너무 어종가를 좀 해서 제 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객이 이정도 맞아야 되는데 너무 좁게 배치를 하는 바람에 옆에 봬도 보이시죠 조금 너무 배열이 안 맞아가지고 제 기분이 이상해서 싹 다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집어등 사오는데 사가지고 사와가지고 싹 여기 있습니다 새집어등 박스 여기 보이시죠 삼성집어등 사가지고 또 오랜만에 배도 오고 물 새는 데도 있는지 확인하고 뭐 선실도 그렇고 정리정돈 좀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또 올해도 한번 열심히 한번 코로나도 이겨내고 다같이 열심히 뭐 우리 조사님들도 그렇고 한 해 힘차게 또 이겨내 보이시다 코로나도 백신도 넣었다 하니까 힘차게 이겨내서 우리 깔찌자고 묶고 몸에 항생도 생기고 운동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올해 하루도 즐겁게 보내 보이시다 그리고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항상 뭐 항상 구디오선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나 안보나 이리저리 그리고 집어등 가는걸 동영상 좀 받침대를 받쳐서 해야 되는데 좀 받침대 받쳐 가지고 2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니까 목소리를 안 들리는 겁니다 여기 올라와서 전부 끌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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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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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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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